헬로이브리바디 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오늘 영상은 pc방 만들기입니다 인테리어 아이디어 필요하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혹시 본인 집안이 대충 이런 느낌인가요? 어디 가든 다 비슷비슷하겠죠 제가 요즘시대로 꾸며보겠습니다 나무 기둥 2미터짜리 대각선으로 양쪽 벽 가까이 설치해주세요 나무 바닥 1-1 셰프트키 꾹 누르면서 기둥 반이나 살짝 위에 설치하고 연결해주세요 아이템 진열대로 가운데 하나 대각선 방향으로 양쪽에 설치해주세요 가운데 진열대 하나 더 설치해주세요 표지판 글 쓰는 방향으로 설치해주시고 그 뒤에 부시돌 창 진열해주세요 모니터 기둥 표현 역할 합니다 표지판 바로 위에 표지판 하나 더 설치해주시고 양쪽에도 설치해주세요 표지판 글은 제가 댓글에 써놓겠습니다 복사해 가셔도 됩니다 아이템 진열대 우측에 하나 설치해주시고 왼쪽에 여러개 설치해주세요 나무 바닥을 부셔주시고 경비석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시 바닥 재설치해주세요 본체 켜주시고 진열대 나란히 쭉 설치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구요 연결은 안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위에도 진열대 설치해주세요 이번엔 연결해줍니다 각 표지판 뒤에 보시면 진열대가 있는데 거기에 늪지대 열쇠 붙여주세요 그리고 모든 진열대에 독저항 포션 진열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표지판으로 살짝 가려주세요 빛이 날 정도로 해주세요 LED 역할을 해야되서 그렇습니다 위아래 다 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처음에 기둥에다 진열대 설치해주시고 청동 방패 진열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아이템 진열대 3개 설치해주시고 순무 던져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구요 화분 역할합니다 바닥에 카페트 설치해주세요 요즘 날씨에 포근하고 좋습니다 의자 설치해주시고 아이템 진열대 서로 띄어서 두번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한칸씩 또 설치해주시고 아래는 트로피 얼굴 위에는 트로피 레이스 옷입니다 바닥 부셔서 대장관 설치하고 바닥 재설치해주세요 그 위에 냉각통 설치하시면 쓰레기통 느낌 납니다 침대까지 설치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더 꾸미는 건 본인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its If you have not done any other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